음 그냥 666 에 뭐 어쩔 수가 없다 자유캐릭 했는데 에 좀 아 뭐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왔어 음 아 바이슨을 먼저 하는게 아니었는데 아 다른 캐릭 해보고 나중에 바이슨 할걸 그랬어요 자 용왕 캔 상의 캔인데 이 친구랑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장우지의 캔하고는 많이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유캐릭전이고 뭐 캔 캔데 캔도 해보고 뭐 에 이것저것 다 해볼게요 자 이 친구 잘하는 친구인데 자유캐릭입니다 자 캔캔 한번 해볼게요 어 뭐야 류야? 류야? 잠깐만 그 바이슨 한번 해볼게요 첫판은 바이슨으로 캔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아 무조건 이기라고요? 아 알았어 자 머리밟고 단동밟기 건물기 자 이렇게 무조건 이기라고 그러셔 가지고 ㅋㅋㅋㅋㅋㅋ 하ㅏㅏㅏ tech 좀 재밌게 할라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줄 저.. 안 뛰네 이 친구 단동밟기 자 같이 맞기 때리고 또 때리고 바이슨 상대는 조금 약해 보여요 오 이거 이걸 와 흉룡을 치네 반응 되게 좋아요 자 같이 맞기로 어 야야 무서워 단동밟기 아아 단동밟기로 끝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살짝 늦었어요 11승 무패? 하하하하하 아니 부담 안 돼요 괜찮아요 재밌게 좀 자 아하 그렇지 단동밟기 오 이거 맞아 야야 야 한 발 늦었고 그렇지 요거는 자 어우 그래도 좀 단단한데요 바이슨으로 제가 류한테 좀 자신있긴 한데 상해 용왕 용왕 껌은캐님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맵 예 XXX 예 아 아 이거 보고 보고서 거짓인데 오 오 오 자 잘해요 못하지 않아요 저 결국 자 잘합니다 잠깐만 어 핑도 좋고 잘합니다 용왕 잘해요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Kia s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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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잠깐만 으아 야 한번 졌어 자 입 다물고 할게요 이제 좀 집중해서 룰루라네 자유캐릭 하라니까 캔을 안하네요 이 친구 바이소는 한번더 잘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던지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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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독밟게 고정게임 시청자수 후덜덜 아 참 많은 분들이 너무 구경을 해주시고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아 에 으 으 자아 요렇게 잘하네 잘합니다 되게 자 정찬님 구독 감사합니다 갈발부에서 졌죠 제가 사이콜을 했으면 저 장풍하고 같이 맞았을텐데 W를 했기 때문에 저 혼자 때린거에요 단동밟기 그렇죠 자 제가 원래 부캐에요 바이슨이 부캐고 주캐는 가엘인데 그 다음으로 자신있는거는 바이슨 재밌게 놀때는 캔, 류, 블랑카, 충리, 달심 이런것도 재밌게 하죠 봤습니다 이거 지금 손녀매는거 보고 더블리 한거에요 예 좀 보고할라고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요런거 한번 나올거다라고 항상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우리 아트핫도그 자아 아트핫도그가 또 파케를 지키는 지킴인데 아 실수 아 실수 그렇죠 같이 맞기로 바이슨 무한이 매우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서 안쓰시나요 류한테는 무한이 안들어가요 예 가일이나 뭐 이제 싸가트 장기 에프 예 요런게 이제 예 들어가죠 류는 안돼요 무한은 할수가 없어요 류한테는 오우야 나이스 그렇죠 장풍 쏘는거 보고 뛴거에요 장풍 쏘는거 보고 뛰면 예 저렇게 아다리가 걸립니다 근데 장풍 쏘기 전에 예상을 해서 뛰면은 안돼요 예 장 슬로우가 걸렸기 때문에 음 장풍 쏘는거 보고 뛰어도 충분합니다 아하 음 오우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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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잘한다 단동밟기 하려고 좀 애를 썼는데 음 무한 없으니까 더 다양해서 좋네요 류한테는 안돼요 이야 같이 맞기로 계속 자 무한 단동밟기 하려다가 그렇죠 노렸죠 지금 계속 이렇게 W 충전 안하다가 요번에는 했어요 왠지 땅구 할 것 같아서 중발 나오는거 보고 들어갈때 W 류 류 바이슨전은 재밌어요 서로 고 고 그렇죠 낚였죠 이번엔 자 약간 예예 아 지금 이거 스폰경기라 이거 11선생 해야되요 예 스폰문이 들어왔습니까 와 나이스다 튕기고 아 조금 더 들어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나이스 예 한번 잡고 역가드 어 뭐야 이렇게 아 던질라 그랬는데 자 아 제가 채팅을 못익었네요 바이슨도 쌉고수네 감사합니다 예 류한테는 자신있어요 바이슨으로 예 오히려 가일보다 바이슨이 더 편해요 류하고 캔하고 다릅니다 많이 야 야 이번에 장풍 안쌌네 그렇지 그렇지 걸렸죠 어 뭐야 야 뭐 이런 실수를 해 아하 아하 아우 아다리 아다리가 안 맞았어요 예 류가 좋죠 예 캔은 대부분의 상성이 조금씩 불리해요 캔은 딴짓하면 바로 W 나갈거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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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단둥밟기가 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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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시간으로 잘하네요 꼼꼼하게 하네요 이치구도 되게 짜게 짜게 음 류와 캔의 차이점은 제 영상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 역잡기 그렇죠 속였죠 중발 미리 심어놓고 뭐 하는 척하다가 속였어요 그쵸 저축성 캐릭이라고 그러죠 예 캔 나왔다 그래 캔 나왔다 이거 이거 지면은 캔캔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캔 토요일 3대3 스폰하시나 물어보시네요 아니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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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주 토요일이요? 아직 그런 얘기 없어요 원래 스폰이 바로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연기가 되니까 이친구가 지금 말이 없어요 예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? 야 자꾸 그런 거 할 거야 서서? 되게 좋네요 서서 중발이 같이 맞게가 되죠 캔은 같이 맞게 할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아직 그 3대3 단체전 경기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연락이 오면은 제가 공지 띄울게요 예 그쵸 어리오겐 한번 잘못하면 근데 캔은 어어 무섭죠 바이슨 입장에서도 한방 맞으면 끝나는 끝나는 거라 예 아니 이거 뭐 이것저것 탈락을 했는데 이거 바이슨만 하다 끝나게 생겼네 캔 대 캔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처음에 류를 시작하는 바람에 캔 했으면 저도 이제 캔도 하고 뭐 블랑카도 하고 이것저것 보여드리다 나중에 류 나오면 이제 이것저것 탈락을 했는데 예 그쵸 우와 잡았어? 이야 그쵸 그쵸 서 있으면 이렇게 도망가야겠다 자꾸 잡으니까 또 도망가고 요렇게 자 동체시력으로 저도 게임하는 스타일이라 점프하면은 점프하는 거 보고 바로 점프해서 때려요 형님 질게나봐 아 이거 어떤 분은 한판도 쉬지마 이러시고 어떤 분은 아 놀면서 해 이러시고 흐흐흐 그니까 이것저것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던 그림은 아닌데 이거 내가 원하던 그림은 아닌데 이거 자 그래도 아 이거는 음 그니까 발 요구나 출리 막 그런 것도 한번 하게 되어야 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도 이기는 게 좋아요 티나리나님 다이선 서서킥 연타가 상대 약중 강 다 써요 쇼츠로 올린건 없어요 동영상에 있습니다 아트핫도그 영상에서 퍼온거거든요 장풍 쏘는거 보고 같이 맞는거 우와 큰일날뻔했죠 그렇죠 나오는거 보고 우와 어어 야야 잠깐만 뺑뺑이 아니지 도망가고 자 걸어가서 던지고 자 장풍 쏘면 같이 맞기로 캔 장풍은 보여요 뉴보다 느립니다 뉴 장풍은 같이 맞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캔은 보고서 같이 맞기할 수 있어요 아 잘못했다 오 단동밟기 와 이런게 무섭죠 캔은 직진 같이 때리고 와 무조건 잡히네 이 친구 잡기 되게 잘하는구나 허허 아이고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크흠 스폰을 주신다구요? 아 예 아이고 어떤 분이 제가 자꾸 못보네 지금 자 던지고 자 요렇게 그쵸 아우 계속 못 뺐어요 예 게임하느라고 아우 많은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글이 빨리빨리 올라가니까 제가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면 고식인데 오 오 살짝 늦게 사이코 오 나이스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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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ić 오 오 아 장풍 쏠라고 그랬는데 아 그니까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가면 안되는데 괜히 아 자 뛰어봤어요 자 그러게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해졌어 자유캐리 가니까 아 아 아 이건 좀 고식이다 아 그냥 666 예 뭐 어쩔 수가 없다 자유캐릭 했는데 예 좀 아 뭔가 원하는 그림이 안나왔어 그림이 좀 잘 안나왔어 그니까 아 마지막에 그냥 뛰어봤는데 음 아 바이슨을 먼저 하는게 아니었는데 아 다른 캐릭 해보고 나중에 바이슨 할걸 그랬어요 아 뭔가 좀 아쉽다 음